미션이다 세팅님 새하 오늘도 미션 보내드립니다 오토바이 탄 남자를 경찰차로 바치겠다 통번하기 진행해보도록 가겠습니다 가자 출발하트 지금 오토바이 탄 사람 시작하는데 안돼 저거 저런거 봐야된다고 올드테이션합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오토바이 탄 남자를 봐야되는데 사적인 원하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4분안에 미션을 실패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 몇분 남았어? 40초 남았습니다 2초 내목게임 안돼 진짜 안돼 나는 노래 불러드리지 않아 나는 찌따라고 미션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어 뭔소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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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로 합의를 봅시다 동 백 물 과 괵 두 산이 마른 호텔 터로 호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발이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데 있으면 못찾겠지? 아! 엠마! 경찰을 효율적으로 따돌려줬습니다 여기 밑에 숨어있으니까 아무도 못찾아 여기 앞에 경찰차가 있는데 이거 새거로 바꿀까? 스읍 잠시만요 이거 타면은 별두나? 아 문짝 저절로 떨어졌어 아 그냥 이거 타고 할게요 우리의 습격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미션 시작한지 10분도 안되어서 경찰차 타이어가 터지고 새로 타려던 경찰차 문짝이 뜯어지고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고 침착하게 들어옵니다 총 들지 마세요 임무 복귀 완료 반갑습니다 들어갈게요 이걸 훔쳐야 돼 일정표를 획득하는 거지 그리고 이 경찰차를 파괴할 건데 석유통을 짚고 엔진에다가 풀어 기름 뿌려 빡! 이리로 갑시다 어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근데 너무 손쉽게 끝났는데? 타로 경찰서 끝났고 버스랑 비행기인데 버스를 들어가 볼게요 웃겨야 한다 과연 타로를 어떻게 불려야 할 것인지 아 총 쏘면 안돼 아 미안해요 이거는 검지손가락일까요? 중지손가락일까요? 아 죄송합니다 가자 아잇 가만있어봐 여긴 사람은 내가 제압할 거야 박사 잡았습니다 나이스샷 그리고 경찰은 제가 망할게요 박사 나이스샷 버스를 목표 지점까지 가져가십시오 1인칭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다들 쏜다 소 Volt 강하면 패스 가사 폭파 나이스샷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마이갓 자 같이 갈 사람 자 토미님 날개 한번 타보시겠어요? 토미님 균형 잡기 콘텐츠 로산공항까지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12시까지 한다 출발 발가락에 힘 꽉 주세요 엄지 발가락 엄지 발가락 힘 꽉꽉 꽉꽉꽉 아이쿠 실패 아이고 아쉽게도 방송은 10시까지 못하겠군요 아이고 정말 아쉽구만 벨러블 경납고에 전달을 내려 가자 일부러 그런거 아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돼 이런 제작 아니 1미터밖에 안되는데 그게 터진다고? 여기에서도 실패하면 안돼 이거는 깨야돼 인간적으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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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업 브레이크 풀업 브레이크 풀업 미션 클리어 이제 뭐 준비작업 하나 남은거 아닌가 이제? 뭘 봐 인마 낙수사 같은 일이라고 저한테 지금 마크스맨 라이플이 있긴 합니다 이걸 잡고서 정확히 헤드만 톡톡 쏘는거야 마크스맨 라이플 마크스는 족발이라고 뭐 많이 쓰 아잇 넷샷 잡았고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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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샷 원래 안죽거든요 원래 안죽는데 낙하산 모션 때문에 그런거야 여러분들 근데 한번만 더 뛰고 싶은데 한번더 뛰면은 저 팀원한테 욕먹을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피날레를 끝날 때까지 트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왼쪽 진짜 너무 반갑다 다시 빡빡이를 만납니다 총 받아 빡빡아 탑승하시고 도망가시면 미션 클리어 클리어 습격 성공 제가 플래티엄이죠? 실제 수비 87만 5천 달러 수입의 20% 21만 달러 이게 구습격의 매력이에요 수입의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